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우파입니다. 앞에 빌드업을 했던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섹스리스론. 요건 조금 더 다듬어야 되겠지만 섹스리스론. 이걸 유튜버님께서 광고를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욕을 하지 않고 아주 분석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섹스리스론. 요즘 온라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섹스리스에 대한 고민들입니다. 여자들이 섹스를 원하는데 남자가 섹스를 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야 뭐 접어둡시다. 나중에 또 다른 것으로 하고 반면에 남자들. 그 중에서도 설거지랑 퐁퐁 남. 능력이 꽤 괜찮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30 넘어서 여자들에게서 관심을 받고 배우자 대상으로서 여자들이 결혼을 하게 되고 30 넘어서야 내가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는 열심히 공부만 한 공대 혹은 전문직 남자들. 그래서 20대는 연애 별로 못해보다가 30대 넘어서 마지막 승자라고 생각을 하고 30 넘은 여자와 결혼을 하고 이쁜 와이프를 만났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순간 또 잠깐 섹스리스로 빠져서 섹스리스에 대한 고민을 하는 이들이 꽤나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요즘에는 어떤 직업이 나오는 앱에서 커뮤니티 앱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구조를 전체를 다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저는 컨텐츠로서 팔아먹는 것이겠죠. 그래서 섹스 모르면서 연애 모르면서 결혼 모르면서 섹스 연애 결혼에 대해서 거소리하는 주접드는 소파입니다.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에서 왜 퐁퐁남 설거지 남들이 섹스리스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가 쉬쉬하고 있지만 엄청나게 많다. 하지만 그건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혹시 자기가 설거지남 퐁퐁남인데 섹스리스면 보지 마세요. 송곳으로 여러분들의 아픈 곳을 후배 파는 것이니까. 이게 일본 같은 경우에 보시면 결혼 전 그래서 일본에서 만원이 된 30대 중후반이 넘어버린 그 사람들이 통계치를 뒤연드는 것 제외하면 아직도 일본에서는 20대 중반 전으로 결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히 여자들은 26세, 7세에 굉장히 많이 결혼을 하죠. 가장 많이 결혼하는 나이대입니다. 그러면 26세, 7세라고 하면 생물학적으로 봐도 시간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즘에는 일본에서도 이제 적어도 초대절 이상은 여자들도 많이 나오고 당연히 뭐 옛날처럼 10대 후반에서 사회생활 시작하면 25세, 6세에 결혼한다고 하면 길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초대절 정도까지 졸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4년 전은 말할 것도 없고 사실은 연애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결혼 전에 배우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라는 그 앙케이트 조사 같은 것들을 보면 보통은 뭐 적으면 3 미만 많아도 4에서 한 5, 6 정도까지가 굉장히 많은 편이고 7 이상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다. 그래서 2, 3 정도에서 혹은 4, 5 정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본은 이 정도예요. 26세에서 7세에서 여자들이 가장 많이 결혼을 하는데 3에서 5 정도 근데 이건 이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연애 혹은 생물학적으로 이성에게 끌리는 것을 보면 안타깝지만 소수의 남자들이 다수의 여자들을 뭐 어쩔 수 없겠죠. 그건 그건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부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인한 매력적인 키 크고 멋지고 뭐 잘생기고 그런 소수의 남자들이 다수의 여자들의 어떤 사랑하고 싶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남자의 다수는 어떻게 보면 관심을 못 받고 여자의 다수는 소수의 남자에게 매달린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이건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슷하게 나오는 현상인데 북미권이나 일본이나 아시아도 마찬가지고 소수의 남자들이 오히려 성적 파트너는 더 많아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 남자들 100 중에 50 여자들 100 중에 50 이 똑같이인데 그 50이 남자가 성적 파트너가 더 많은 게 아니겠죠. 뭐 이럴테면 남자는 100 중에 한 10만 성적 파트너가 10이다. 자 이렇게 되면 여자들은 100 중에 한 30이 성적 파트너가 7명이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남자들이 세상을 가져가는 건 동물이나 인간이나 혹은 어떤 문명권에서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보통 이제 결혼하기 전에 혹은 그 생애에서 이성 파트너의 숫자 정도로 보면 남자가 한 6 여자가 한 4 정도 그리고 성관계에서 보면 비율이 대략 남자가 21 그러니까 평생 15명 이상 굉장히 많은 이들과 성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남자가 21 여자의 10 근데 이것도 사실은 여자들이 10%라고 하면 10명 중에 한 명이니까 적다고는 할 수 없죠. 근데 중요한 건 일본은 아 미국은 생각보다 일찍 결혼하는 나라다. 그래서 15에서 19년 기준으로 28세 그 다음 지역에 따라서는 20대 중반 이전에 결혼하는 이들도 초혼도 굉장히 많다. 상대적으로 대학 진학률이 미국은 우리보다 낮기 때문에 음 뭐 시간적으로는 17, 18세에 졸업을 한다라고 하면 24세에서 5세에 중부지역 정도에서 초혼이라고 할 때 한 5년에서 6년 정도는 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 시간이라고 하면 뭐 그게 짧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시기적으로는 분명히 이르다라는 겁니다. 일찍 결혼하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리고 동부나 서부는 학력 자체가 높기 때문에 대학교 이상 나온 그러니까 대학교까지 나왔다 하면 적어도 23, 24 이상이고 결국은 시기적으로 28세라고 하더라도 28세, 29세라고 하더라도 비슷하게 4년, 5년 정도의 사회 경험이기 때문에 뭐 성적인 파트너들이 혹은 연예인 파트너들이 숫자가 뭐 3, 4, 5, 6 그 정도에서 다 얼추 비슷하게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그런 것이겠죠. 뭐냐 대한민국의 평균 초원 연령은 얼마일까요? 가까운 시점에 남자 33 이건 34 넘어갔다가 살짝 내려온 거예요. 여자는 31 그래서 여자는 31.3세니까 어마어마하죠? 전세계 어디에도 멀리가 그러니까 미국은 상대적으로 낮긴 하지만 미국도 28 가까운 시점에 일본은 뭐 26 정도 그러니까 평균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늦게 결혼하는 나라다. 심지어 대도시로 보면 더 심하죠. 그래서 아내 기준으로 서울 기준은 무려 32세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생물학적으로 임신이나 출산에서 이제 위험 단계 소위 이제 노산 좀 안 좋은 부정적인 단계로 들어가는 시점 시작 시점이 31세에서 32세예요. 그래서 여자들의 임신 정년기라고 하면 보통 넓게 잡아주면 한 20세 초반에서 31세 정도까지고 조금 더 좁게 잡으면 20대 22세 23세에서 28세에서 29세 정도까지 이게 임신 정년기죠. 그래서 딱 일본에서는 가장 통계적으로 확률이 가장 안정적인 26세에서 27세 전후에서 여자들이 가장 많이 결혼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놀랍게도 서울 기준으로는 무려 32세예요. 평균 결혼 연령이. 그럼 이건 평균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낮은 사람들도 31세 30세에서 많겠죠. 근데 우리가 28세 이전에는 결혼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다수는 결국은 29세 30세를 넘어가면서 결혼을 해요. 즉 생물학적으로 임신 정년기로 본다면 가장 마지막에 굉장히 부정적일 때 이제 결혼이 증가하는 그 시작 시점입니다. 그게 임신이 아니고 결혼이 그때 시작을 하는 거. 더 문제는 평균이 32세니까 3,4,5 뭐 이렇게 넘은 그건 이제 우리가 보통 노산이라고 하고 임신 출산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근데 그 사람들이 당당하게 결혼하는 이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뭐 너무 부정적이죠. 특히 서울은 가장 심각하고 자 이건 이제 미국은 몇 개 조사 한 번 보면 성생활이 과연 많은 게 좋을까 적은 게 좋을까 결혼 전에는 가급적이면 성생활이 적은 게 오히려 행복직수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뭐 이건 남자도 비슷할 수 있겠지만 여자들이 남자 배우자 이전에 연애 경험이 당연히 그건 성생활이 포함된 연애 경험이 적을수록 오히려 성생활에 대한 만족은 혹은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은 높고 이혼의 확률 역시 낮다라는 겁니다. 다른 연구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상대적으로 결혼 전에 혹은 배우자가 생기기 전에 다른 연애 경험이 적거나 성생활의 경험이 적을수록 당연히 그 결혼 이후에 그 한 명의 배우자 결혼대성의 배우자 혹은 동거대성의 배우자와 함께 정신적인 혼신이나 서로 간의 이해 가치공유 등에서 건강하게 그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가 필요한데 그 요소들이 성숙되는 과정에서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미 다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살아가는 데서 다른 많은 것들도 있고 생각도 공유하고 삶도 공유하고 거기에서 성적인 것도 공유하고 그 다음 생물학적으로 자녀가 태어나고 이런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미 상당수의 성적인 것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할 때 이 성적인 것들을 이미 다른 남자를 통해서 쾌락을 많이 느껴버린 사람들은 이 사람과 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긍정적으로 계속 발전되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성숙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건 앞에 다른 조사죠.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결론은 뭐냐면 거의 이런 조사들은 대부분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데 결혼 이전에 배우자 배우자 이전에 연애 대상이 적을수록 결혼 이후에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생활의 직접적인 만족도도 그렇고 삶에도 그렇고 이혼에도 그렇고 모든 것에서 긍정적이다. 자 지난 1년간 성관계 파트너 수 물어본다면 이게 한국의 어떤 조사인 것 같아요. 대략 남자가 75 여자가 49% 파트너 수가 한 명이었던 사람 이걸 보고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이것도 생물학적으로는 비슷하죠. 그러니까 소수의 남자가 다소의 여자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소수의 여자들도 당연히 더 매력적인 대상이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다소의 남자들을 경험할 수 있는 위치에 존재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평균으로 보면 그냥 조사해서는 4, 5회 정도다. 결혼 전에 연애 배수는 그럼 우리의 문제가 이거죠.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늦게 결혼을 해요. 여자들이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의 대학이 혹시 뭐 미국이나 일본과 차이가 있나요? 우리가 한 6년, 7년을 하고 대한민국의 대학이 졸업이 굉장히 힘들고 아니면 학업이 길고 뭐 그런가요? 어차피 그런 대학이나 초대 졸업의 구조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마찬가지겠죠. 근데 왜 미국이나 일본은 24세, 23세 정도에 졸업을 하고 28세에 결혼한다든지 아니면 평균 내면 한 26세에서 27세, 8세 이 정도에 결혼을 한다. 그러면 사회생활 4, 5년 정도 잡고 연애 경험이 3, 4, 5회 정도. 당연히 결혼 전에 사실 경험할 수 있는 대상이 시간적으로도 제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이 안 되는 게 조사에서는 우리도 4, 5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죠. 그렇다고 하면 일본 여자들처럼 돈을 학적같이 많이 모아놨어야 돼요. 아니면 미국 여자들처럼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경험들을 한다든지 근데 우리는 굉장히 신기하게도 나이는 서울 기준으로 촌 여성이 32세예요. 전국으로 봐도 31세예요. 굉장히 늦게 일본과 미국과 비교해도 3, 4세 4, 5년 이상 늦게 결혼하는데 굉장히 이상하게도 오히려 돈을 모아놓은 건 굉장히 적어. 그러면 그렇다고 이 여자들이 다른 경험 사회활동이나 뭔가를 하나 그것도 그게 아니야. 그럼 도대체 이 시간 동안 뭘 하냐라는 거예요. 뭘 했을까? 결국은 연애를 많이 했다라고 하면 과연 거기에서 우리가 의심을 하는 게 아니고 마냥 혐오를 하는 게 아니고 시간적인 거 있잖아요. 그러면 대학을 졸업하는 게 24세라고 할 때 24세에서 도대체 7년 8년 전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남자들을 만났을까? 1년에 1명씩이라고 하더라도 7, 8명이 넘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조금 가벼운 관계들까지 하면 10여 명 이상 남자들과 관계를 가졌을 수도 있다. 라는 게 절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게 뭔가 희망한 게 아니고 시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 그건 남자도 마찬가지지 않냐? 맞아요. 남자도 늦게 결혼하고 남자도 근데 문제는 뭐죠? 한국에서 남자들은 돈을 많이 마련해야 돼요. 돈을 많이 마련하지 못하면 애초에 결혼 자체를 못하죠. 당연히 악자같이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남자는 사실 웬만큼 이상 결혼할 정도로 결혼 대상이 되는 그런 남자들 정도면 거의 쉬는 시간 없이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하고 나서 일을 했어요. 근데 여자들이 뭐냐? 이거죠. 물론 실제 그 근로하는 기간이 다 충분히 다 차있는 그런 여자들이야. 상관없죠. 근데 딱히 그게 아닌 여자분들이 많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왜 섹스리스가 되는지 결국은 조금 더 나아가서 퐁퐁남, 설거지남 그리고 왜 섹스리스가 되는지에 대해서 나아가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의 여자들은 굉장히 많은 시간들 사회 경험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고 당연히 거기에서 배우자 이전에 연애 경험도 많을 것이고 당연히 거기에서 섹스도 많았고요. 충분히 섹스가 많다라는 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외국에서는 호텔에서 데이유즈라는 식으로 우리의 모텔의 대실 같은 것들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소소해요. 국민권에서도 일본권에서도 굉장히 아주 예외적인 아니면 어떤 호텔에서 아주 예외적인 형태로 있고 유럽에서 이게 좀 있긴 하지만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아예 진짜 단기에 짧게 와서 그냥 성관계만 가지고 가는 목적의 그런 대실들이 이렇게 왕성하게 많이 있는 나라가 없죠. 우리가 해외여행을 많이 이제는 많이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나라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그런 호텔급에서 데이유즈 형태로 해서 이제 한 6시간 이상을 머무르는 형태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미 다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면 호텔의 격이 낮아진다. 라고 해서 호텔 최소 그 정도의 급 4성 5성 이상은 호텔인데 걔들이 대실 개념의 데이유즈를 시작을 하고 실제 반응은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낮에 섹스만 하고 관련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예약을 하니까 호텔 전체의 품격이 떨어지면서 그게 오히려 이미지의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른 호텔들도 일단 매출로 인해서 하려고 하다가 다 잡았어요. 그게 2010년대 초반이었죠. 우리는 외국같이 데이유즈가 없고 그냥 호텔 대실이 그냥 대세죠. 근데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럼 그걸 우리가 그렇게 성생활이 많이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저 모텔이 다 망해야 돼요. 근데 아직도 모텔은 많이 잘 돌아가고 있죠. 물론 이제 없어지는 것들도 많고 있긴 하지만 새롭게 더 좀 다른 형태로 바뀌어서 아직도 잘 돌아가고 있는 모텔들이 많습니다. 저 수많은 모텔들은 도대체 누가 이용해 주는 것일까 누가 이용해 주는 것일까요? 마찬가지로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산부인과 출산을 받지 않고 그런데 여자의사라는 걸 내세워서 결국 이용하는 환자들 여자들이 도대체 뭘 꺼리길래 여자의사를 필요하고 출산과 아닌 뭔가 진료를 많이 받는 것일까 모르죠. 그런데 이제 성관련 질환들 성병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다수의 이들과 경험하면 많이 퍼지죠. 대한민국이 그게 굉장히 심각하고 그러니까 다수 상대방과 그러니까 1대1로 하면 사실은 성병은 거의 확산이 되지 않아요.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성병이 많이 퍼지고 있다는 소문들이 있죠. 실제 수치로도 그렇고 그럼 그 얘기 자체의 꼴 우리가 겉으로는 굉장히 순한 척하지만 굉장히 많은 파트너들과 서로 이쪽쪽쪽과 연결된 그런 가벼운 만남들 섹스들이 많다는 건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 그것도 나중에 통계 다 가져올게요. 그냥 우린 그걸 부정할 필요가 없어요. 진실이다. 당연히 많은 파트너들과 이제 가벼운 섹스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성병들이 많이 퍼지고 있고 그런 성병들을 우리가 여자들이 주로 이제 생식기 쪽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남자라면 비뇨기과일 거고 여자들이 여성 전문 산부인과 같은 도대체에서 이제 남자에게 성병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성병의 원인은 성관계인데 주로 이제 하나의 파트너가 아니고 다소의 파트너로 인해서 무작위로 할 때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는 성격이 있죠. 즉 그게 물란하다 라는 인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고 그래서 생식기를 남자의사에게 보여주면 나는 물란하게 섹스를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끌여 하는 인식이 있고 당연히 그걸 피하기 위해서 여성 전문 여자가 의사인 출산을 받지 않는 산부인과가 꽤나 도심의 좋은 위치에 많이 생기고 있다 라는 특성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결국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면 이제 조금 성적인 얘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근데 이게 거의 섹스리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섹스리스가 아니고 설거지만 퐁퐁 남들의 섹스리스가 되는 이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우리가 20대에 연애를 할 때는 어떤 거죠? 생물학적이죠. 진짜 생물학적으로 원초적으로 끌리는 그런 남자다. 그게 뭐 당연히 남자 같은 경우에는 키가 크고 매력적이고 잘생겼고 그런 것들 거기에 성적인 매력도 플러스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여자들도 당연히 예쁘고 매력적인 자 결국은 진짜 인간으로서 본능에 끌리는 쪽이 20대 때는 연애를 많이 하겠죠. 연애를 해도 되고 충분히 하고 걱정 없죠. 당연히 거기에서 많은 파트너들을 서로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럼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결국은 성이라는 건 결국 많이 경험하고 다양하게 경험할수록 거의 정답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정답을 깨달아요. 특히 단순히 남자 같은 경우에는 사정을 통해서 성적인 쾌락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상대적으로 여자에 비해서 짧고 그리고 분명한 쾌락이라는 어떤 뭔가 절정이 지나는 뭔가가 있어요. 뚜렷하게. 반면에 여자들을 오르가자면 우리가 남자랑은 다르게 시간이 훨씬 길죠. 남자가 상대적으로 짧다면 남자보다 훨씬 시간이 길죠. 그리고 그건 남자처럼 직접적으로 육체적인 어떤 마찰이나 뭔가를 통해서보다 정신적인 것이 더 많이 중요해요. 정신 뭐 단순히 그런 직접적인 마찰도 있지만 정신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뭐 뭐 뭐 감성적인 것들 아니면 그냥 촉각 미각 후각 굉장히 복합 복합적인 것들이 여자들의 오르가즘을 끌어올리는 데서는 중요하죠. 그리고 그게 어느 시점이 지나고 오르가즘이 그리고 어느 습관이 딱 끝난다 라기보다는 그건 정점에 절정에 다다르지만 그게 또 끝나는 정도도 완만하게 길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와 남자는 분명히 섹스라는 것에서는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남자는 싸고 끝 우리가 소위 싸게 얘기하면 싸고 끝나는 것인데 싸고 끝나버리니까 여자들은 오르가즘을 미처 느끼지도 못하죠. 그러면 아니면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데 이미 남자는 싸고 끝나버리는 거야. 근데 여자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섹스를 하고 섹스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상대를 배려한다고 하면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어느 정도 충분히 만족도를 느끼고 난 다음에 그 만족을 느끼고 난 다음에도 어느 정도 안아준다든지 뭐 가볍게 어떤 뒤에도 어떤 것들을 뭐 그게 키스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쓰다듬어 준다든지 껴안고 있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여자들의 오르가즘은 산 낮은 언덕같이 천천히 올라갔다가 정점에서 다시 천천히 내려오는 개념이고 남자는 절벽같은 개념 쫙 올라가다가 끝나버리는 개념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의 입장만으로 여자를 섹스의 상대로 대하면 여자들은 계속 오르가지만 경험을 충분히 만족스럽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덕으로 올라가다가 내려와 버리고 올라가다가 내려와 버리죠 아니면 언덕으로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굴러 떨어진다든지 굉장히 안 좋은 감정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남자를 경험하면 결국 거기에서 남자들도 이제 초기 좋은 애들 있죠 잘생기고 키도 크고 뭐 멋지기도 하지만 섹스에 굉장히 좀 이제 도같은 애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 남자를 여자들이 경험하면 이제 아 이게 섹스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섹스를 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여자의 감정을 끌어올려주고 단순히 그게 뭐 직접적인 그런 원초적인 것 뿐만 아니라 뭐 정신적인 것 후각, 미각, 촉각 그러니까 직접적인 그 삽입이나 이런 거 이외의 것으로 얼마든지 감정을 끌어올려주고 끌어올려주고 난 다음에 충분히 만족스러운 네 성행이 직접적인 섹스를 하고 난 다음에도 그 다음 그게 확 아주 그냥 너무 그렇게 끝내는 게 아니고 충분히 남자는 사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천천히 언덕을 내려오는 오르가즘의 언덕에서 내려올 수 있게 정말 이게 기승전결이 충분한 그런 남자를 경험해버리면 여자는 벗가버리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런 남자가 사실은 사회초년기에 어릴 때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일찍 결혼하고 미국도 상대적으로 일찍 결혼하고 이런 것들이 젊을 때 결혼하는 것들이 걔들이 그냥 젊은 혈기에 왕성하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다 만족스럽게 경험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결국은 섹스라는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원초적으로 단순하지만 그게 이제 시간이 점점 더 지나고 더 많은 정보를 접하고 관계가 지속되면서 성숙되어간다는 거예요 여자들도 내가 어떤 식으로 좀 더 만족을 느끼고 싶고 어떤 성행위를 원하고 남자도 당연히 자 그런 것들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과정에서 결혼 이후에 충분히 대화나 관계를 통해서 점점 더 완성체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고 젊을 때 결혼했지만 그때는 미숙했지만 점점 올라가는 것이죠 중요한 건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왜 미국의 조사도 그렇고 일본의 조사에도 그렇고 결국은 결혼 이전에 배우자가 적을수록 결혼 이후에 서로의 만족도나 서로의 결혼생활의 안정이나 그 다음 이혼의 확률이 낮을까 결국은 경험을 덜 해봤기 때문이야 덜 해봤기 때문에 근데 이미 오르가즘 존나 성적으로 여자를 그냥 가지고 노는 진짜 처음에 언덕을 같이 손잡고 뛰어 올라가는 것처럼 오르가즘을 정말 감정을 끌어올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촉각 미각 후각 그렇게 해서 이미 끌어올려주고 거기에서 성기도 커 외만큼 크고 그 다음에 섹스도 잘해 힘도 좋아 체력도 좋아 그러면 거의 끝나는 거야 오르가즘 정전까지 올라갔다가 또 그 뒤에 마무리까지도 정말 잘해 그걸 그냥 무식하고 너무 허접하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여자들이 그냥 뻑가도록 자기가 천천히 오르가즘을 다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다 끌고 가죠 그런 남자가 얼마든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이거야 그런 남자를 이미 젊은 시절에 경험을 해버리면 이미 성이라는 걸 쾌락이라는 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다 깨달은 거야 그러면 그건 이미 20대 때 깨닫고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존나 많은 모텔이나 존나 많은 그런 것들이 잘 돌아가겠죠 왜 저렇게 많은 것들이 있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양한 파트너를 만날 때 결국은 확률이에요 이 파트너 만나고 저 파트너 만나는데 결국은 남자라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는 잘생기고 키도 크지만 섹스 잘하는 애들은 계속 여자에게 요구가 되죠 당연히 그런 남자는 이 여자도 만나고 저 여자도 만나고 하면서 그렇게 능력 좋은 적어도 성적이나 매력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매력적인 여자들이 남자들이 20대 때는 수많은 여자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남자를 많이 경험한 여자들 입장에서 성평도 많이 퍼지면서도 성적인 쾌락도 즐기는 이미 다 깨달아 보일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여자들이 30대를 넘어서 왜 결혼을 해요 자 이제 좀 현실적인 얘기예요 자 이미 여자들의 상당수는 여러 파트너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이미 많은 여자들이 선호하는 그 남자는 이미 성적으로 혹은 생물학적으로 매력적이고 성적으로도 거의 완성체에 가까운 여자를 성적으로 거의 가지고 노는 정도의 남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과 모텔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모텔이 저렇게 대실로 먹고 살죠 당연히 성평도 많이 퍼지고 그래서 여성 전문 산부인과도 왕성하게 도심이 그 비싼 자리에 잘 돌아가는 것이고 문제는 이거예요 경험을 다 했어요 경험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여자들이 이미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많은 파트너를 통해서 경험 그중에서 경험까지 했고 근데 외 30대 넘어서 이제 설거지랑 퐁퐁랑 여러분들을 만나는 거죠 그런 파트너 자체가 많은 여자도 있고 당연히 바람기도 있고 결국은 바람기 있고 돈은 많이 그리고 안정된 자기의 긴 미래를 기약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섹스 파트너로는 최고야 즐기기로는 최고야 완전 여자를 그냥 가지고 놀아 오르가즘에서 그냥 지 마음대로 조절하면서 여자를 그냥 뻑하게 만들어 근데 문제는 당연히 그런 남자에 대한 선호는 여자의 입소문 혹은 여자들이 간접적으로 몇 번 경험하면 다 깨달아 그러면 당연히 그걸 이 여자도 경험하면 절대 저 남자를 못 잊고 저 여자도 못 잊고 얘도 못 잊죠 그 남자 주변에는 어떻겠어 수많은 한 번이라도 연애하면서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열 번 경험한 여자들은 못 떠나 적어도 다른 면에서는 돈 벌고 안정적인 가정을 마련하는 곳에서는 부족하죠 하지만 문제는 뭐죠 성적 쾌락으로서는 최고 절정을 이미 다 알아 당연히 그런 남자 주변에는 여자가 엄청나게 많겠죠 자 문제는 이거예요 이미 그런 걸 경험했던 여자 입장에서 그런 남자는 안정적으로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야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여자들은 상승원을 원해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여자들은 N커브가 심해 그래서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일을 그만둬버리고 주부가 돼 당연히 그렇게 여자를 잘 아는 카사노바 같은 남자들은 성적으로는 만족스럽지만 직업적으로 뭐 혹은 금전적으로는 혹은 가정의 안정으로서는 굉장히 별로야 당연히 거기에서 여자도 그 남자를 데리고 먹고 살기는 불가능이에요 여기에서 결국은 30대 넘어가면서 어떤 남자를 택해야 될까 자 뭐예요 성적인 건 중요하지 않아 그건 뭐죠 그렇죠 나를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먹여 살릴 수 있는 남자 혹은 내가 그냥 돈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남자 그리고 거기에서 이 남자 저 남자 많이 경험해보면 여자 입장에서 어떻게 어때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남자도 존나 인기 있는 남자들은 여자를 너무 잘 다뤄 잘 알고 그 간절한 마음을 잘 이용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자들이 안달이 나서 끌려가는 그런 것보다는 그런 쑥맥이고 여자 경험 없는 공돌이 저기 동탄이나 이런 데 남자들 혹은 전문직 남자들 공부만 하는 남자들은 어때 다 경험해봤고 그 다음 30대 넘어서 이제 더 이상 지나버리면 결혼 정년기에 내 상품의 가치가 없어져 그 전에 이제 결혼 시장에서 나의 남은 시간을 굉장히 잘 보낼 수 있는 금전적으로 만족스러우면서도 그 다음 어떤 거 가스라이팅을 잘 되는 그러니까 음식물도 잘 버리고 말도 잘 듣고 그런 좀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조친다 병신남 그러니까 공부만 잘하고 파급적인 돈만 잘 벌어오지 조친다 병신남 개들이 사실은 가장 개꿀이죠 결혼 이후에 긴 시간은 당연히 결혼 시장 업체에서는 그런 게 그런 남자가 매력적이죠 그래서 그런 남자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죠 개들이 이제 36, 37 그렇게 공부만 하고 돈만 벌고 준비를 다 하고 연애는 별로 못하고 쑥맥이고 금방 끝나버리고 연애가 그러다가 이제 3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갑자기 여자들이 자기들에게 결혼 정보 업체에서 달려들어 그럼 얘들은 이제 그때서야 뻑 가는 거야 역시 결국은 내가 공부하고 내가 사회에서 이렇게 긴 시간을 이렇게 연애 덜 했지만 공부 많이 하면서 전문직에서 아니면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이런 대기업에 들어가면서 드디어 내가 인정받네 공돌이로서 내가 전문직으로서 인정받네 그래 이게 승리자야 라고 하면서 자기 정신 딸 치면서 그 결혼 정보 업체에서 있는 이제 30 초반의 30 초 중반의 그 여자들 근데 그 여자들이 키도 크고 매력적이고 굉장히 능력은 뭐 주로 이제 뭐 어떤 꽃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필라테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걸 많이 하시죠 이유는 알 수 없죠 근데 주로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필라테스나 꽃집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뭐 권리금 없이 굉장히 많이 거래가 돼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뭐 사실 그렇겠죠 예쁘고 키 크고 그런 여자들인데 막상 결혼을 하려고 하면 결혼할 때까지 스펙을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마땅히 스펙을 만들기가 쉽지 않죠 거기에서 이제 그래도 그럴듯하게 저기 시댁이나 혹은 남편에게 할 수 있는 게 뭐 아 나 플로리스트 아 나 필라테스 강사예요 아니 그걸 다 무시 거기에서 굉장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진짜 플로리스트고 플로리스트로서 진짜 노력을 하는 분들이고 마찬가지로 필라테스나 요가 강사분들도 대부분은 진짜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이 강사가 맞나 저 사람이 플로리스트로 그런 게 맞나 그리고 저런 좋은 위치에 꽃집이 돈을 벌 수가 있을까 아무리 봐도 꽃 몇 다발 팔지도 못하는데 요즘엔 결혼도 적어서 뭐 부캐 이런 것도 돈이 안 되고 그렇다고 그게 뭐 큰 결혼식장을 뚫을 수도 없고 그럼 별로 뚫지도 못하는데 저런 좋은 위치에 강남이나 저런 좋은 위치에 꽃집을 저렇게 예쁘게 차려놓고 손님은 항상 없어 그럼 저 사람들은 왜 꽃집을 할까 마찬가지야 우리가 필라테스가 수로 보면 일본이나 유럽이나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심지어 미국의 그래도 여유 있는 저기 서부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의 지역과 비교해도 비교 안 될 정도로 대한민국은 필라테스 같은 것들이 많아 그러면 이상하네 필라테스 강사나 필라테스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정도로 우리가 그런가 그럼 왜 저렇게 많을까 저런 것들은 돈을 대부분 그렇게 많이 못 버는 것 같은데 막 할인 이벤트 할 때는 엄청 싸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런 것들 어떻게 근데 또 그런 것들 크게 권리감 없이 계속 거래가 되거든 거래가 되는 것들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 스펙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거 건물 혹은 플로리스트 그거 혹은 필라테스 그거 자격증이야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취득을 할 수 있을까 가지고 그걸로 결혼시장에서 이제 왜 결혼시장에서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그냥 연애하고 놀았어요 뭐 적당히 알바만 했어요 라고 하면 결혼시장에서 먹히겠습니까 근데 플로리스트입니다 요가 강사예요 필라테스 강사예요 라고 하면 꽤 괜찮거든요 참 한국의 시장을 보면 다시 돌아서 결국은 그렇게 설거지 난 퐁퐁 남들이 이제 이제 뻑가버리는 거죠 어 내가 갑자기 가치가 있네 와 내가 참았던 게 이제 드디어 터지는구나 라고 하고 꽤 괜찮은 외모 매력적이고 맨 차는 여자와 그리고 그런 여자들은 이제 결국은 플로리스트나 요가 필라테스뿐만 아니라 어떤 학원을 한다든지 뭐 어디 일을 한다든지 하더라도 어차피 목적은 결혼하고 집에 눌러앉는 거기 때문에 결혼하니까 앵커브가 존나 심하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정작 여자들이 취업에서 유리하고 아니 취업이 불리한 불리해서 앵커브가 심한 게 아니고 취업이 잘 되고 일자리도 많고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선진국 중에서는 혹은 OECD 중에서는 앵커브가 제일 심한 앵커브가 이제 20대 후반까지 일을 근로활동에 제일 많이 참여하다가 30대 초중반을 지나면서 아이를 키우고 출산하고 양육을 하면서 취업시장에서 빠져버리는 그때 이제 중간에 내려가잖아요 내려가고 30대 후반에서 40대에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앵커브예요 근데 앵커브의 중간에 앵에 내려가는 그게 전세계에서 가장 심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거든요 그럼 그건 단순히 사회구조가 여자가 힘들다 우리나라가 진짜 여자들이 취업하고 일을 하기가 그 정도로 힘들어요? 우리보다 후진국이나 뭐 그런 나라들보다 더 힘들어요? 아니면 일본보다 힘들어? 아니잖아 근데 왜 그럴까? 결국은 의지라는 거예요 여자의 의지 어차피 이제 뭐 결혼하고 주부가 전업주부 하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전업주부 결혼하고 이제 전업주부 해버리죠 근데 그 여자들은 이미 20대 때 섹스 웬만큼 다 경험해봤어 긴 시간 동안 심지어 30대 초반까지도 평균 연령이 이제 30 초반에 결혼하니까 굉장히 늦게 결혼하니까 경험이 많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다 경험해봤고 섹스 다 알아 혈약 다 느껴봤어 근데 배우자가 별로라서 퐁퐁 남 설거지 남 전자하고 공돌이 새끼 졸진따 전문직 그런 애들이랑 결혼은 이제 결혼시장 서른 넘어서 해줘 그러니까 그 나이든 남자들은 좋다고 이제 서른 넘은 노산으로 들어가는 여자와 결혼하죠 당연히 거기에서 애 낳아봤자 늙어서 하나밖에 못나 아니면 애를 가지지 못해서 불임 난임으로 고생을 하죠 당연히 거기서 애라도 하나 낳아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때부터는 여자는 목적을 달성했어 자 이제 전업주부고 애 낳았으니까 키우기 힘들다 라고 하면 남자가 거절 못해 그럼 처음에 애 낳고 당연히 쉬죠 일을 그만두죠 그리고 가게는 만약에 꽃집이나 필라테스 가게 그거 누구한테 맡겨놨다가 아 이거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 애 키운다 그럼 매도하는 거야 당연히 권리금 없이 매도하니까 참 신기하게도 꽃집이나 필라테스 학원들이 권리금 없이 매매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주인이 많이 바뀐 사례가 많아요 사업자등록을 검색을 하면 신기하죠 왜 그럴까 우연일까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다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여자는 쉬어 애까지 하나 낳으면 다행이고 쉬어 그럼 그때부터 남자는 이제 열심히 돈 벌어와야죠 집에 일하고 파출부야 파출부 그러니까 애 보고 돈 벌어오고 설거지 잘하고 음식물 잘 벌이는 파출부 겸 돈 벌어오는 기계가 여자의 목적이 달성을 한거죠 근데 그런 집에 일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파트너로 접근을 해 집에 일을 하고 음식물 버리고 돈 벌어오는 기계인데 얘가 갑자기 지가 파트너이냐 내 몸에 손을 대 섹스를 하려고 해 그럼 여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 몇 번은 해주죠 애 낳을 때도 그렇고 애 가지기 전에도 좀 해줬고 그리고 결혼정보업체 통해서 만나고 나서는 왜 섹스를 해줬어 아니 섹스를 거부하면 결혼을 못하는데 이 호구를 못 무는데 섹스를 해줘야지 결혼 전에는 그리고 아이 낳을 때까지는 했죠 그리고 아이 낳고 약간씩 텀이 길어지죠 길어지고 나서는 이제 거부를 해야죠 애가 있는데 어차피 이혼 못하는데 끝났잖아 이미 이제 안정망 다 마련됐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섹스를 할 이유가 없죠 아니 노비 새끼와 섹스를 왜 해줘 뭐 아주 꼴리면 몰라도 아니 집에 일하러 온 사람인데 어 음식물 버리고 설거지하고 돈 벌어오는 일하러 온 사람인데 그 가스라이팅에서 마음대로 써먹는 애인데 얘가 갑자기 나한테 막 찝찝거려 족밥도 아닌데 심지어 그 섹스도 존나 못해 왜 대부분 그렇잖아 공돌이에 남자의 뭐 전문직에 그 남자 공부만 하고 여자 경험이 많아야지 그나마 여자에 대해서 아는데 얘들은 경험이 적어 당연히 섹스에 대한 뭐 이해도 없고 뭐 당연히 여자에 대한 여자의 오르가즘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 없고 당연히 여자의 오르가즘을 어 천천히 끌어올려서 다시 천천히 끝까지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주고 만족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이해도 없죠 당연히 이 섹스도 존나 존나 못하는 남자인 거야 다만 이제 그걸 이제 평생의 호구를 물려고 그 시간을 보낸 거야 애 출산하고 그때까지 당연히 이제는 목적을 다 달성했으니까 뭐한다 섹스를 거부하죠 당연히 섹스를 거부하니까 남자는 존나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내가 능력도 내고 이 정도까지 전문직이고 내가 이렇게 기업에서 돈도 버는데 와 씨발 내가 이 정도까지 그나마 저 그래도 키 괜찮고 예쁘고 저 몸매 좋은 저 마누라를 결혼 전에는 저렇게 나한테 배달리면서 결혼을 하고 그때는 섹스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 왜 지금은 거부하는 걸까 그렇죠 목적이 끝났는데 왜죠 목적이 끝나니까 섹스를 거부하고 귀찮죠 여자 입장에서 왜 여자는 이미 섹스에 대한 모든 걸 알거든 남자 남자 중에서 이제 나의 오르가즘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애들은 이미 20대 때 다 존나 잘나가는 그런 남자를 통해서 다 경험을 했어 주로 이제 결국은 체형도 그렇고 그런 남자들이 상대적으로 키가 크고 좀 말랐고 약간 이제 장작처럼 약간 마른 애들이 코도 약간 콧대도 잘생기고 이목구비 뚜렷한 그런 애들이 또 마침 또 이제 구조상으로 보면 우리가 남자들은 목욕탕 가니까 알잖아 군대도 그렇고 그런 특성의 체형들이 또 성기도 길어요 길고 굵고 그러면 만족도도 이제 그런 애들이 또 여자 알아버리면 이제 거의 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거의 끝까지 끌어올리는 거죠 오르가즘을 그러니까 그런 걸 그런 애들이 잘나가는 것이고 경험 많은 것이고 근데 주로 이제 공부 많이 하고 동탄해 그런 애들은 어때 특성이 뭐 적당히 두툼하고 두툼하면 보통 우리가 목욕탕이나 그거 보면 알잖아 상대적으로 다 짧죠 굉장히 짧고 작고 그건 특성이야 그냥 생물학적으로 특성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간 두툼하면서도 뭐 적당히 그런 동글동글한 애들 마른 장작같지 않은 애들 그런 애들 중에서 또 경험도 없어 또 오래 앉아있어 그런 애들이 일을 존나 많이 해야 되니까 당연히 스테미누도 떨어지고 허벅지도 얇아 그러니까 체력도 약해 체력도 약한데 기술도 없고 구조적으로도 짧고 볼품 없어 그건 진짜 여자 입장에서는 거의 뭐 안에 기별도 안 오는 거죠 이미 20대 때 거의 끝까지 들어오고 막 시 저기 자궁 끝까지 막 벽에 막 닿는 그런 것까지 경험해봤던 이들 입장에서 껄덕껄덕 넘어가는 걸 경험해봤던 이들 입장에서 이 짧은 거 가지고 시 입구에만 들락날락 거리면서 혹시 계세요 계세요 어 똑똑 벨만 누르는 이런 애들이랑 만족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평생에 호구를 물어야 되니까 그걸 그냥 애 낳을 때까지 버텨준 거야 그리고 애 낳고 목적이 발생하니까 그 섹스 같지도 않은 섹스 입구에서만 들락날락하고 지만 찍사고 끝나는 그 허접한 너무나 섹스 같지도 않은 그 섹스를 하는 이 한심한 남자 조친딸 입장에서 그걸 하고 싶겠어요 여자 입장에서는 귀찮은 거야 그러면 당연히 섹스를 하고 싶어하는 남자에 대해서는 더더욱 거부하고 싫어하죠 한심해하고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더더욱 비참하고 이미 남자는 그나마 섹스하는 거기에서 뭐 한 10분 15분 20분이나 하고는 상대를 이렇게 끌어주는 그런 것조차도 못하는 그저 짧게 싸버리는 그 정도의 한심한 소위 공돌이나 그런 섹스의 하는 생물학적인 수준이었는데 심지어 거기에서 이제 여자에게서 섹스를 거부하기 시작되니까 어떻게 되죠 완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미 한심했는데 그걸 발전시킬 생각은 못하고 거기에서 오히려 섹스 거부를 당하면서 정신적으로 무너져버린 거야 그러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무너지면 그건 섹스에서 섹스가 단순히 그냥 성적인 본능도 있지만 그걸 정신적으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 정신적인 것까지 무너져버리니까 완전 위축돼 버리죠 그러면 그게 어느 시점이 지나면 오히려 발기가 안되는 현상까지 나와요 왜 심리가 심리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낙담 혹은 거부당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거의 뭐 자기 심리까지 무너져버리니까 육체적으로도 허접하고 심리적으로도 무너졌죠 그러면 아주 간만에 그냥 여자가 그래 아유 시발 불쌍하네 섹스해줘 해봐 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미 심리도 많이 거부됐 혹시 거부될지 모르는 그 불안감에서 들이댔는데 오 이번에는 허락해줬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럼 그 상태에서는 시발 더 발전 난 개가 되는 거야 그냥 아주 단계 그냥 짧게 찍사고 끝나는 거지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더더욱 야 시발 발전은 발전은 섹스에 대해서 발전은 그냥 거의 뭐 이건 거의 뭐 벨 누르고 튀어버리는 수준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건 거의 뭐 의미가 없는 섹스의 상대가 된 거죠 당연히 그런 사람과 뭐 섹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발전하고 이럴 필요도 없는 거야 그냥 얘는 음식물 잘 버리고 설거지 잘하고 돈 잘 벌어오면 되는 거야 당연히 섹스 리스는 더 길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심리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여자도 이제 당당하게 섹스 리스를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야 왜 아 그럼 해봐 해봐 그래 네가 자꾸 섹스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해봐 근데 정작 섹스는 어때 막상 하면 5분 10분도 못 가고 직사고 끝나 그 다음 섹스에 대해서도 뭐 전혀 상대에 대해서 뭐 끌어올려 주지도 못해 혹은 심리적으로 무너진 상태에서는 발기 좋다 안 돼 그럼 이제 여자 입장에서도 봐 네가 하려고 해도 네가 못하잖아 라고 되어버려 그럼 완전 무너진 거지 여자는 그러니까 남자는 완전 무너진 거지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남자는 포기해버리고 여자는 어차피 목적을 달성했고 섹스 리스가 된 거야 그러니까 서로 같이 살긴 하지만 섹스가 없어진 상태로 계속 가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의 설거지나 폭폭남들의 섹스 리스가 되는 어떻게 보면 이론이에요 섹스 리스론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하면 이제 기분이 좋나 좋 같겠죠 근데 어쩌겠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건데 대한민국의 지구 구조상으로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걸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혹은 이해는 아니지만 자기가 섹스 리스가 된 상태에서 이 남자들이 분노하는 게 그런 거야 분명히 나는 가장 위에까지 올라갔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나는 다시 뭔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 정작 여기에서 또 볼품 없던 쓰레기 실패 도태남 우리 사회에서 별 볼일 없던 가장 밑바닥에 있던 실패했다라고 생각했던 개들이 개들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없어 한국 여자는 결혼 안 해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동남아랑 결혼했는데 동남아 국제결혼에서 얘들이 만나는 여자들이 스물셋 스물 둘이야 너무 어린애 진짜 애 같은 애들과 결혼하고 대학교 초년생들과 거의 그 정도 애들과 결혼하고 그럼 걔들은 이제 경험이 적겠죠 경험이 적으니까 거기서 얼마든지 성에 대해서 맞춰가는 거죠 서로 알아가고 어느 정도 잘 안 통하니까 어린애와 그냥 맞춰가는 거야 맞춰가면서 섹스도 발전하는 거고 섹스라는 게 원래 처음에는 다 그렇고 당연히 거기에서 서로 부부간에 맞춰가면서 발전하는 거 그러니까 어린애와 만났는데다가 애도 잘 키우는데 섹스에 대한 욕구도 커 그럼 남자 입장에서 불편해할 뿐이지 여자는 섹스에 대한 욕구가 커 점점 그럼 거기에서 점점 더 발전을 해 발전을 하고 좋아져 자 이게 지금 간접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했다 내가 다 가졌다라고 생각했던 그 설거지나 폰평난 입장에서 자기는 오히려 내부적으로 실패한 걸 모른 척하고 숨기고 있는데 그나마 그런 걸 커뮤니티 같은 데서 고민으로 상담으로 올리고 있는데 그 반대편에서 국제결혼하는 개들은 성공이 눈에 보이거든 생물학적으로 진짜 인생에서 긴 시간을 가장 성공한 형태로 보낸다는 걸 어린 여자를 만나서 하고 있다는 걸 보이거든 여기에서 이제 분노가 터지는 거야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죠 나는 성공했다라고 했는데 정작 실패했고 이걸 숨기고 있는데 저 새끼들은 성공했거든 이게 지금 설거지랑 폰평남들이 동남아 국제결혼이나 베트남 놈 같은데 분노하는 이유예요 그게 이유 없이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경쟁 상대인 여자들도 분노하지만 그 경쟁 상대인 여자들보다 더 분노하고 있는 게 사실은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남쪽 커뮤니티에서도 오히려 그래도 베트남 국제결혼은 좀 그렇지 않나요? 라고 밑밥 때우는 이유가 니들도 실패하라는 거야 나이든 한국 여자 만나서 니들도 실패해야 되는데 니들이 거기서 포기하고 베트남 국제결혼 해버리면 반대로 성공한 나는 가지지 못한 그러니까 한국에서 성공했던 전문직이나 걔들이 현실에서 남은 인생에서 실패했는데 걔들이 가지지 못한 걸 이 실패한 놈들이 가지게 되거든 그게 너무나 배할 꼴로 뒤지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게 이런 상황이에요 이건 긴 시간을 가야 되겠죠 결국은 노산이고 한국에서 성공한 이들이 젊은 여자들을 원하고 당연히 여자들도 일찍 결혼하지 않으면 내가 선택받지 못한다 당연히 그 연령, 커트라인 연령이 점점 31세에서 30세, 29세, 28세 이렇게 내려가면서 여자들도 빨리 결혼하려고 하는 추세가 되고 빨리 결혼, 내가 젊을 때 26세, 27세 정도에서 적극적으로 결혼하지 않으면 오히려 나는 좋은 남자를 만내지 못한다는 인식을 여자들도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남자도 여자도 이렇게 결혼 연령이 낮아지면서 그게 출산, 양육, 사회구조 모두에서 긍정적인 구조 그렇게 일찍 결혼하니까 둘, 셋 또 나오면서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안 굴러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개선이 되는 형태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가기 전에 경제가 침체하고 무너지면서 완전 부정적으로 틀려버릴 수도 있고 근데 적어도 지금 우리의 구조상으로는 너무 극단적으로 끝까지 간 상태에서 이미 무너지고 있어 인구의 재생산에서는 무너지고 있는데 이걸 정부 입장에서 구조를 다시 긍정적으로 가기에는 그 참을성, 인내력이 없는 것 같고 이걸 이민으로 쉽게 단기적으로만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거지난 퐁퐁남들이 섹스리스가 되는 이유 섹스리스론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